좋아 나 복탄으로 올게 여기 좋은거 나온다 여기서 꿀 많이 빨았거든 부어개고 어 좋아 지금 또 아이자 봉지대가리 먹었기 때문에 샤샤 바로 이거야 내 원화 아이템 원화 아이템 나올 때까지 막 돌리면 돼 이게 파밍 파밍에 대박으로 갔거든 파밍 대박 뭐야 더뎠쓰 쓰레기 넘넘넘 럭업 이따와야지 이따오겠습니다 이따다기 이따오겠습니다 일단 돈 두배도 있으니까 돈 두배가 어딨지? 아 돈두배 여기 두고왔나 아 돈두배 저 밑에 누구왔죠? 아 여기 아 왜? 아 여기 저지 누구왔죠? 거참 헷갈린다 돌리고있나? 돌리고있노? 돌리고있노마요 죄송합니다 좀 머네요 돌리겠습니다 뾱예뿌 CAN Your 그거면 천제냐? 빙신 저거 저런 새끼들도 참 진짜 할일없다 비conds make 앗 agreeing 아머 빙빙 거릴거고 그쵸? 진짜 할일없다 에이 불쌍한 새끼 어휴 돌리겠습니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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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픽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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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어어씨 아니다 야 왜 니가 나와 나랑 가장 안 어울리는거 나왔네 어? 나랑 가장 안 어울리는거 나오면 어떻게 해 나랑 좀 어울리는거 나와야지 아 나 진짜 뭔소리야 몰아가기 노노데스네 몰아가기 살짝 좀 그런걸 일단 왕방은 뭐 먹었기 때문에 돌리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거 26분 했네 어차피 허시가 목적은 아니어서 허시는 솔직히 더이상 단물 다 빠져서 메가스타마냥 뿌 다음 메가스타마냥 뭐든 욕하지마 어허씨 감동 지금 뭐 쓸데없는 피그미 피그미 씨발 지랄해갖고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데 핵감동 어허 그래 수천명중에 한 명은 내 편이 있어 이야 이건 감동이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으 양심판다니 쌩남새끼 진짜 자 거의 마지막이구나 돌리겠습니다 뿌옇뿌옇뿌옇 죽여가 나쁘지 않는데 아 뭐뭐뭐뭐뭐 나쁘지않아 자 먹고 저 비밀방 가는 대신에 그냥 빨리 넘어갑시다 너무 좀 질질 끈기 감이 없잖아 있네요 내려갑니다 뽀우우우우 좋았어 잘하고 있어 오케이 다음 엄마네요 여기 엄마 돈 두배는요? 시발 야 아 빨리 말해줘야지 아아 얘들아 좀 빨리 말해줘야지 뭐하.. 아 뭐하냐 응? 빨리 말해줘야 되는거 아니야? 까먹었으면 알려줘야지 아 나 진짜 얘들아 착한 운수 왜 없냐 나쁜 운수만 있고 장난치냐? 아 좀 기분 나쁘네 슈바 이소론이요 그니까 그니까 슈바 진짜 장난쳐? 아니 응? 착한 운수 좀 알려달라구 개새끼들 슈바 뭐 나중에 꼭 말하네? 쓰레기네? 목소리 X같네? 흐흐흐흐흐흐 거짓간네 진짜 빨리 뒤져임마 아유 C발 아유 화면 어두워갖고 안보이네 아 숟가락 X나 아파 진짜 두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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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 쏘라트 나와주세요 쏘라트 나와 주세이 여호호호 호나서 에에에에이씨 나쁘지 않아 폭탄 4개 서서 하나 정감야 자 이쪽으로 음 안녕하세요 좋아! 돌릴수있어 아!뿟!!! 아니야 제발 Do you What do you do? 멀어 기능 Do you 좋아하는걸? Do you Ah ha you do 너 아아아 Do you, Do you Do, Do you, Do you 아아아아 두,두유,두유 두,두유 아 여러분들 또 그런다 여러분 유두라는게 그 그 가슴에 그게 아니고 혓바닥에 나있는 작은 돌기들을 유두라고 해요 과학책 안받냐 아 씨X 이런거 먹었네 나쁘잖아 딱딱이 좋아 딱딱이! 야 뭐야 이거 딱딱이 효과 있겠지? 오케이 갑시다 밖에 배터리 있잖아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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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백효과 솔직히 넉백화가 좀 필요해 넉백효과가 씨벌 어? 설마?bere Saf sie 뿔바 뿌야뿌압 시벌 아 장난치 있냐 액티브 아이템 액티브 아이템 야 유다 그림자 아니야 유다 그림자 거꾸로 되어있잖아 자 일단 넋백이 있기 때문에 야 두유좀 먹자 두유 두유좀 먹자니까 에쉬바좀 먹자는데 응? 아야야야야야 데미지가 3칸 아휴 이거 뭔 데미지야 이게 이게 뭐 딜이냐? 좋아요 어 뭐야 갑자기 우스워트 왜 떨어져? 감사합니다 일단 안돼 빨리빨리 앗 쭈댐 뭐야 어? 어? 어 뭐야 어? 제라 쟤가 3개자라 그러면 아니네 어휴 슈발 뭐냐아 으으이씨 뭐야 이거 어 왕방가는거다 쓰면 안돼 절대 쓰면 안돼 일단 빌빵 보이요 한글패치는 오류가 많습니다 설마? 시바 한글패치는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일부러 영문으로 하는겁니다 한글판은 진짜 버그 많아요 뭐 뭐 폴라리드 무한 지속이라던가 그런거 뭐야 또 오록 챔피언쉽 어휴 슈 조커다 조커 빠덕이는 조커 먹고실린거 봐 어휴 저쟈는 왜그래 진짜 짜증나게 쏘라타 하나 가져와 아 뭐야 어 대가리 치워 어어 대가리 치워 대가리 이 시이바 대가리 시이바 대가리 복싱목신이 아냐 복싱할 때 돌아오는거 야 조어 조커 어딨냐 아 뭐애너 왜이래 아 체력 있다구야 이러면 체력 걸어알때도 아이템없잖아 일단 다 돌자 오! 주댓. 설마 주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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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오 됐다 오케이 야 여기서 아.. 좀 이따 먹을 걸 얘, 좋은데 이거 쓸까, 이거 이거 쓸까? 재라? 재라 쓸까 재라? 네 봉지 먹었어요 쩔죠 일단 여기 쓰자, 여기 그래 납! Ffa 쓰레기? nope 돈은 먹고 그런데 돌릴만한 아이템이들 하나도 없어 아니면 상점 돌릴까 상점? 상점에 좋은 decis거든요 일단 젤아 뭘 바로 왕방이야 이 방방띠기띠기방방아 일단 포탄 얍시다 깜짝놀 뿌윽! 데헤헤헣 시발 오! 야 맞아요 무한 임필이지! 시발야호! 하하하하 봤냐 시발 야 시발 의심했냐 야 엎드려 엎드려 시발 나 의심한 새삐들 존나 엎드려 개새끼들 나 그렇게 만만하냐? 응? 내 완만해? 내 일부러 이런거 예상못하고 어? 예상못한줄 알았어? 갑시다 드레스뿌예뿌예뿌예뿌옹 하 야 액슈바 야 야 지금 야 리틀 배터리 좋냐? 좋냐고 좋냐? 흐흐흐흐흐흐흐 아주좋아요 얍! 자 일단 이것도 막 돌려볼게요 일단은 네 돌려봐야될거같습니다 읍쓰 과자도둔 목소리 뭔소리야 돌리겠습니다 뿌예뿌예뿌우 야! 슈바 폭탄으로 이거 두개 먹어야 되는거 아니냐? 아 슈바 존나 맛있는거 아니냐? 아 슈바 아 슈바 뭔일이냐 아 뭐야 꼭 먹어내는거 아니냐? 엥! 오케이 오케이 이제 데미지 나옵니다 데미지하고 오버워치까지 자 이러면 저거 배터리 먹고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좋아 아 뭐야 이거 쭈댄 야 슈바 완벽한거 아니냐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올라갑시다 네 고오오오급시계 이런거 왜 노오오오력 이런거 전 맘에 안듭니다 그런거 왜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시다 비게잉! 컴온! 오 색두리 있네 앞에 오오 얘들 촬영하고 이런거 나옵니다 오 데미지 이렇게 쓰레기하나? 데미지가 이거밖에 안나와? 아 뭐야? 아 뭐야 발이 안보여 밑에 그것때매 제발 악마방 열려주세요 아 제발 악마방 열어주셔야 됩니다 부탁입니다 악마방 꼭 열어주셔야 돼요 아씨마냐 아! 오케 오케이! 갑시다 두번 돌릴수 있어 으아!! 으악!! 으악!! 하... 밸런스라 큰 도움 안되겠지만 나쁘지 않겠지 제라요. 제라 쓰면 어떻게 돼요? 자, 여기서 제라 쓰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으으.... 4개 돼요. 아 진짜? 제라 써보자. 봐봐, 똑같잖아, 시-바-아, 일로와 기다려 어디서 제라 아, 슈-바-아, 제라 어디, 제라 뭔 제라 왜, 야,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 안되잖아, 아아아아아아아아 제라, 제라, 아 아, 나와, 빨리 나와, 아, 야, 빨리 나와 뭐하는 거야, 어디서 더 아까 누구 도배했는데, 어디서 빨리 나와, 아 갑자기 기분 나빠지네, 아, 어딨어, 너 일로와 봐, 슈-바, 아 아, 제라 또 없어? 아, 슈-바, 장난하냐 지금, 슈-바, 아, 아 graffiti, 장난하냐? 아, 좆갓네, 슈-바 뿌우! 아, 슈-바 진짜, 기분 더럽네, 어으- C 어우, 개 같은 거 새끼들이 내려갑니다, 아디오스 블랙이지, 카미대 젤 아이템을 자 일단 그래도 데미지가 4칸으로 올랐네요 데미지가 그래도 많이 올랐네? 이 정도면 아 뭐여? 데미지 때문에 저 눈알 숨겨놨어 데미지가 이거 꽤 안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얌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! 설마! 으아악! 기무좌! 기무좌! 아 슈바 아 배터리 없냐? 아 슈바 존나 아깝네 아 배터리 없냐? 일단은 이거 먹고 어! 어떡하지? 아! 깨 아 어떡해 어떡해 왼쪽 먹고 오른쪽 먹고 왼쪽을 먹자 굽히 먼저야? 돌릴까? 돌릴까? 사실 굽히 샌 뭐 만들어? 말도 안 돼 굽히 샌 안 돼 뿌우우우! 어 흡! 나 좀 망한 것 같지 않냐? 흐하하하 야 슈바 망한 거 같지 않냐?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거 도와서 돌릴 수 있어 빨리 왕방가서 하면 돼 이거 큰 그림이야 큰 그림 아 뭐야 우리팀인줄 알았네 오케이 자 뿌요 조심해주고 윗대가리 그렇지 윗대가리 스파클링 좋아요 하나 잡았고 아 뭐야 다행이야 안 말겠어 아야 개가천선이래 내가 사는거 보여줄게 예민이 괜찮네 열어라 설마? 넍 Wait it on me Oh yeah I rock ye bitch 오케이 호호호 экспер 제 메시퍼도 이거 두갠데 내가 필요없네 아흐 수거라나 수거라 beschäft 은 bran 수고크 수고이 음 대가리 스파클 아하 야하 이러지마 음 요호호호호 이리와 그래 정좌해서 죽겠다는거냐 잘했어 빨리 내려갑시다 그렇지 어 어 어 어 오케이 자 박던 사용해서 먹어봅시다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얌 어? 하나 공짜로 사는건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악마방 아이템 먹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죠 악마방 아이템을 살 수 있는거 아닌가 그지 아직 아는 분만 말씀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상점만 돼요 아 그래? 악마방 안돼요? 악마방은 크레딧카드 에이 뭐야 야야 야 일단 가서 돌리고자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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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걸 아껴서 아하 여기 이걸 아껴서 다음에 갈까? 이 다음판 체스트나 거기서 가야되나 아 피없네 아 아아 맞아 내가 피가 없네 노 어디서 노 내가 노 로 어따 아 여기 딱 돌리고 왔나 이랬네 악마셋 완성 데미지는 뭐 다른거 없고 자 역시 악마셋샤 좋았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았어 구핏에 살거냐 아잠깐만 나 이렇게 또 멍청하게 써면 안돼 아 나 이렇게 또 멍청하게 쓰는거 같은 느낌 살짝 드는 느낌인데 드는거 같은 느낌인데 안죽아 임마야 나 물러받는거야 아니 구피에 그거 먹었었었었었었었었었는데 아이C 자 일단 똥 다 없애주고 어이거 뭐야 아 이거 누가 빨아들이는건가? 그러네 얘가 빨아들이네 오 내가 이겼어 갑시다 밑으로 예스 은지나아아아 그렇지 가자 안죽어 야 나 너무 과소평가는거 아니야? 이봐 과소비 하지말라구 응 안먹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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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빨리 쳐 저 빨리 해놔 아이C 시X 헐 어머니 어 아 일단 왼쪽에 있는 아 1급 비밀방 추천 부탁합니다 아아 안죽어 내가 누군데 좋댔다 시X 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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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ㅉ ㅓ ㅊ ㅑ ㅇ ㅓ ㅇ ㅣ ㅅ 아! 짜! 야 야 시바야 뒤질래? 안 더 나와 나오라니까 안 나와 시바 만만해? 갑시다 호호 아 오오 가봅시다 아 빨리 죽여야 되는데 오케이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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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하아아악 하 시바 오오 오 야 sp ganze 아아아아 하아.. 쒸악! 하아.. 씨발.. 아네, 씨발.. 쪼끝네, 씨덩.. 쪼댓, 씨발..